민중의 투쟁으로 대여할 악당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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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에서 차옥수있던을 비상개혁부 통폐하고 사람답게 살아보자! 사랑 좋아해! 사랑 좋아해! 사랑 좋아해! 파견노동을 합법화에 지은 파견법 역사가 20년입니다. 비관재는 어떻습니까? 비관재 노동자 2년 경과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법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법은 위로 비정기준 노동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. 노동자 민주를 힘으로 대여할 법 정치하자! 노조 혐오 협상하는 자한당은 해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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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